리헉 리뷰 리뷰 지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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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드디어 아니 논쟁씨 예? 아까 님이랑 이이고 다짐 아 그래요? 아니 저를 만나 여기 계시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 논쟁님 이거 2년 아닙니까? 두 번 만났는데? 증거면 2년인데? 아 저번에 그마 초반 그냥 그마 초입대요 여기 두께 여기 다 딱 그마 턱걸이 네 그걸려? 여 그마 턱걸이 파시오 그마 턱걸이 파 아 논쟁님 또 만나면 2년 아닌가요? 2년이죠? 사귈까요? 우리 2년 아닌가요? 더러워 왜 더러워? 도대체 왜 더러운거죠? 뭐야? 점수 끝나는걸 500위로 끝내셨는데 지금 여기라고요? 아 저분 탓이 얼마나 크흐 아 끝나는건 3천점으로 아 근데 3천점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3천점은 아니 점수 남잖아요 그건 점수 남는데 휴면은 점수 남아요 방금 루슈 하시는거 잘 봤어요 아 그래요? 제가 오지게 했는데 내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오지게 했는데 힘들었어요 아 그니까요 내르시 원친분이라서 힘들었어 아 방풀이 효과인가 파라 파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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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랑 파라랑 한조인가? 파라 팔 못갔나? 내 차 눈쟁이 파라 킬러요 눈쟁이 파라 킬러요 눈쟁이님 지금 1분도 안하셨던데 눈쟁이님 파라 잘라줘요 빨리 아이 잘라야죠 호구 호구 한도 있어요 한도 있어요 한도 있어요 이거 애들 애들 위치에 파라도 파라도 한도 있어요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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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머리위에 파라 나갔어 파라 나갔어 파라 나갔어 파라 나갔어 파라 나이스 방병 먼저 깰게요 저희 솔저님 있으니까 파라 위치 계속 말해줘요 파라 위치 계속 말해줘요 정면 정면 오른쪽에 아 아나 정면 오른쪽 아나 아나만 빅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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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자리야 우리 자리야 커버 아나 수면 쪽 빠졌고 저희 차야 저 차야 파라 파라 시장 시장 위에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파라 어디 타기 아 이거 완벽 아 오른쪽으로 온다 애들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온다 호구에 빠졌고 정독 한번 들기 오오오 잘 되켰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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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호구 정면 화물 반피 어이씨 그랩 맞고 뒤졌어 정변은 2층에 애들 많아요 호그 타고 있고 파라 파라 떴어 파라 띄어 파라 피방 파라 피방 우리 라인 1줘야 되는데 아 이거 아나 우리 아나 몰렸다 아나 거만 내 아 파라 빽빽 한조공 이거 2번 이거 이거 아나님 빼요 그냥 왼쪽 안에 아나님 빼요 아나님 빼요 아나님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파라카 파라카 왼쪽 안에 왼쪽 안에 호그x5 호그랑 호그 볼 수 있나? 아 뭐야? 나이스 루시옥 봐 루시옥 봐 엘진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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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라인 개피어 우리 라인 개피어 우리 라인 개피어 나이스 나이스 파라 파라 바로 떴어요 잠깐만 우리 라인 1줘야 돼 라인 1줘 파라 피반 파라 피반 와 나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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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진다 이거 어쩔 수가 없었어 파라 너무 쌤 파라 너무 쌤 파라 너프죠 파라 내려갔어 파라 내려갔어 파라 떴어요 다시 아 옛날에 정크로 파라 닫는다는 그런 그 유언비어 유언비어 어 잠깐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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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파라 파라 정면에 파라 피를 파라 피를 파라 피를 파라 피를 파라 피를 파라 날았어 파라 더 커요 파라 대피 한대 어 대피 유시옥 유피 다라팜 다라팜 미속 때릴게 빨리 때릴게 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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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야 뭐야 아 잠깐만 지금 정크공 약간 콩쎘는데 뭐 콩쎄어요 아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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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지 괜찮았지 눈쟁이 형 한 여기 캐저하겠어 괜찮았지 어 야 이거 완막 각입니다 형 쏠쎄 쏠쎄 쏠쎄요 방금 쏠쎄요 방금 쏠쎄요 방금 오우 쏠쎄 오우 쏠쎄 파라 개쎄 라인 2마라 라인 2마라 오른쪽 또 라인 2마라 또 오른쪽 온다 또 오른쪽 한조 혼자 왼쪽에 있고 나머지 오른쪽 파라 뒤로 돌아와요 파라 뒤로 뒤로 파라 뒤에 있어요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파라 피해 파라 다운 한조공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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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인 라인 피해 한 대 라인 피해 한 대 라인 피해 아나도 개피 마피 안 할거 안 할거 아 막 치받쎄다 나이스 한 조컨 호우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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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땅필이야 호우개피 아 라인 개피 라인 개피 제발 제발 자리앞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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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와나? 루시와나? 루시패 루시패 나이스 근데 이거 타이어 이펙트 좀 바뀌었네 터뜨리고 나서 시야가 전체로 이렇게 넓어지네 원래 이렇게 안 되어있었는데 언제 바뀌었대? 저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믿으세요 화물 공격 아니 아니 케어 안해도 돼요 케어 안해도 돼요 그냥 혼자 하고 있는데 이거 눈쟁이님 한 번 만나서 이겼댔잖아요 예 이거 다저댔잖아요 예 눈쟁이님 프로필 보니까 눈쟁이님도 님 만남판만 이긴 것 같은데? 예 1승에 1승에 저 전판에 만났는데 전전판에 만났는데 지고 그 다음판에 리장 하셨던데 루시오하고 아나 하시고 자리 하시던데 지고 음 힘들었어요 저 제가 이렇게 눈쟁이님을 좋아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너무 싫다 지금 아 개빡신다 아 전판은 이상한 터로비원 르메리컵 저 황금무기입니다 위드세요 여러분 아 진짜요? 못 믿겠는데? 바스 황금무기라고 아십니까? 엄마님 배지 6현승? 아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거 같은데 신상 신상입니다 여러분 신상 신상이에요? 신상 바스 황금무기 반짝반짝 거리는거 보세요 이거 블리즈컨이에요? 이거 3000만짜리 아니? 블리즈컨에다가 지금 황금무기 깐지 개쩍니까? 1000만짜리? 바꾸 아아 개쩍니까? 크으 황금간지 봐 황금간지 봐 크으 이거 가상 입장권 사야돼요 아 저기 방풀하는거 아니에요? 설마 방풀하고 있어요? 네 방송하고 있어요 음 이거 빨리 조합 바꿔요 빨리 위드 환자 이런걸로 시작할 때 들고 나가야 돼 필요없는 것 같아요 방풀충 아니 말하는거 다 들리잖아 파라날 것 같아요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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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OOD 호그ness 빠졌어요 호그 잔다 라이orer row 프랑지 재신 호그 오른쪽 2층 바스 개피! 바스다운x3 바스다운x3 파라 개피! 팔았다운x3 팔았다운x3 호그 디에이츠 호그 디에이츠 호그 디에이츠 호그 디에이츠 호그 피해 호그 피해 호그 피해 라인 방독 깰게요 메리시 피해 메리시 피해 프라이 허리시 피해 요렇게 잘하셔 나이스 Olaf 커흔 1take 1 웅 자 알죠 한 번 더 다운받 나오면 침출 가겠습니다 와우 바스 크 황금모기 바스 와 빨대 꽂혀있으니까 피가 안달아 빨대가 너무 빨대가 빨대 글라스 에이.. 에이맥 아니죠? 에이맥이냐구요? 아닌데요? 에이맥은 거 같은데? 아뇨아뇨 에이맥은 거 같은데? 아 맞다 저 핵썼습 에이 저 핵썼습 여러분 저 핵썼습 아 잠깐만 아 저 이거 단판 만나면 질퇴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단판 만나야 하는 질퇴판 만납시다 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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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괜찮아요 뭐 준비책 올리면 되지 디오 수고하여 다이아나올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촛불이라고? 마스터 나왔네? 마스터 몇 점이지? 슬퍼요... 아침부터 배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물결표 밤까지 계속 방송하시나요? 아 예, 된장치킨이 가는 사람이네요. 밤까지 계속 하진 않을 것 같고 좀 이따 끄고 자로 갈 것 같네요. 어? 3900이요? 배치 아무리 후하게 줘도 너무 심각하게 후하게 주는 것 같은데? 3900이요? 저기요, 저 전시즌 4152점으로 마무리했는데 지금 2승 2무 5팬가? 심각한데? ers2 9 감사합니다.